오늘은 독점의 기술이란 책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독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밀랜드 M. 레레라는 분인데요. 전략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고, 핀테크 스타트업 탕람솔루션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가장 강력한 독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형태의 독점은 넘을 수 없는 방벽 울타리들 소유할 만한 영역 주변에 치는 것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면 경쟁자들이 그 영역에 접근해서 독점을 무너뜨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소유할 만한 영역 주변에다가 넘을 수 없는 방벽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볼 것은 어떤 방벽 울타리들이 있느냐? 그것을 잘 쳐야지만 내가 지키고 싶은 영역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 책의 저자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나눠볼 얘기이기도 한데요. 넘을 수 없는 장벽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규제가 이루어지는 피난처. 두 번째, 정복하기 어려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술 안식처. 세 번째, 고객 요구사항 및 시장 상황에 기반한 고객성. 이 세 가지 장벽을 치면은, 이 중에 하나라도 치면은 여러분들의 그 독점은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기도 하고요.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규제가 이루어지는 피난처. 규제적 방벽. 이거는 가장 익숙한 형태일 수 있어요. 특허, 상표, 저작권, 전용 라이센스, 명백한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특허를 등록하는 순간 법적으로 보호를 받죠?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그것을 함부로 이용하거나 함부로 활용해서도 안 됩니다. 저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화가와 이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다. 그럼 저작권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저작권이 법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저작권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후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월트디즌의 미키마우스를 그린 작가가 이제 70년, 죽어서 70년까지도 그 이익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대순선, 그 저작권 하나를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방벽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규제적 방벽. 여러분들의 독점할 수 있는 영역이 만약에 규제적 방벽으로 아주 강력하게 처제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꽤 오랜 시간 또한 확실하게 여러분의 이익을 보호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기술 안식처입니다. 기술 안식처. 기술 안식처는 정복할 수 없는 기술을 얘기해요. 즉, 기술이 너무 어려워서 베끼기 어렵거나 뭔가 힘든 거죠. 불가능한 거죠. 일종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삼성전자 반도체 만드는 기술이죠. 뭐 TSMC랑 삼성전자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반도체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건데 베끼고 싶어도 베낄 수가 없죠. 막대한 투자가 들어갈 뿐더러 그걸 어떻게 잘 운용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워낙 성공과 실패가 갈리기 때문에 돈만 있다고 베낄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술 안식처도 굉장히 강력한 방벽이 된다. 그래서 중국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직원들 혹은 전직 임원들 이런 사람들 빼가거나 그래서 자기들한테 막대한 돈을 주고 좋은 자리에 앉혀가지고 그것을 똑같이 카피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지만 그게 단순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도 세계 초인류의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계속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기술의 그 안식처, 기술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다 하면은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외딴 고객성입니다. 외딴 고객성.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다른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 업체에만 집착하는 거의 광신자적 집단에 기반한 경우가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멋지게 설계된 전환 비용 때문에 고객들은 고객성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딱 이 설명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브랜드 어떤 것도 그러시나요? 저는 이제 애플이 떠올랐습니다. 애플 보면은 아이폰을 필터로 해서 맥북, 맥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자기만의 애플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갤럭시에 쓰는 소프트웨어와 맥에 쓰는 소프트웨어와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 다 집어넣고 있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막대한 이익을 내는 게 가능하고요. 이게 바로 이제 외딴 고객성 전략이 되겠습니다. 외딴 고객성 광벽. 그래서 여기 한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떠날 수가 없다니까요. 아이폰 너무 좋아. 맥과 또 영 싱크로나지가 돼요. 또 거기다가 맥북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빠지면은 윈도우로 갈아타기, 갤럭시로 갈아타기가 너무나 큰 비용이 되는 거고 너무나 어렵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나만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애플에 빠지시는 분들, 애플 거 선호하시는 분들은 다 이걸 다 애플 제품 쓰십니다. 저는 다행히 애플에 빠지지 않아서 노트북도 그냥 삼성 거 쓰고 컴퓨터도 그냥 윈도우 쓰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애플에 들어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애플과 윈도우는 완전히 이게 다르니까 사용법이 많이 다르니까 저는 이제 애플이 더 불편한 편인데 애플에 한번 빠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애플에 한번 경험해보고 애플을 한번 써보는 순간 더 이상 윈도우를 못 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외딴 고객성 방벽을 치는데 애플이 성공한 거다. 그래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제품의 가치가 커지면은 고객성은 네트워크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설명드렸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산 다음엔 맥북을 사고 맥북을 사면 맥까지 사게 되는 이렇게 이제 연결 네트워크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이베이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베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뭐 지마켓 이런 서비스가 이제 이베이가 되는 건데 어... 이베이를 보면은 이베이는 쇼핑몰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인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물건을 구매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돈을 주고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물건을 팔고 싶어하는 판매자들이 더 많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올리면 팔리니까 물건이 그러니까 더 많은 구매자가 더 많은 판매자를 데리고 오고 더 많은 판매자가 오면 어떻게 되죠? 수없이 많은 다양한 제품들이 이베이에 올라오게 되겠죠. 그럼 그런 희귀한 물건들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물건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걸 또 사기 위해서 더 많은 구매자들이 또 오는 그런 선수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1등의 지위에 오르기 굉장히 쉬워지고 그것을 빼앗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인데 굳이 뭐 4등, 5등 업체에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4등, 5등에 구매자도 별로 없는데 거기에 똑같이 힘들어서 제품을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안 되는 행동인 거죠. 1등 기업에서 내가 조금만 팔아도 잘 팔리는데 물건이 굳이 4등, 5등에 등록을 해서 그 귀찮은 작업을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등이 되면은 점점 이게 종속이 심해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제품의 가치가 커진다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의 기술 여섯 번째 규칙이 나오는데요. 독점을 차지했다면 그 다음은 방벽을 쳐야 한다. 어떤 방벽이 도움이 될지는 각각의 독점 상황에 달려있다. 여러분들 어떤 영역, 어떤 시간, 어떤 부분들을 많이 독점했다 치잖아요. 그거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영원이다. 이걸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대신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독점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독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방벽, 방어벽을 칠 수 있죠. 방어벽을 잘 치시면 그 기간이 늘어난 거고요. 그 영역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방벽을 잘 못 쳤다. 이러면은 순식간에 다른 사람이 점령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실패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김밥천국이요. 김밥천국이 삼폐코등록을 안 했었습니다. 창업주가. 그러다 보니까 김밥천국이 잘 돼요. 천원에 한 줄씩 팔아서 정말 잘 됐죠. 그러다 보니까 김밥만 하는 거 정말 쉽잖아요. 김밥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또 맛없기도 쉽지 않잖아요. 너도나도 김밥천국이랑 상호를 달아가지고 이제 다 김밥집을 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상폐코등록이 되었었다면 김밥천국을 만든 창업주는 프랜차이즈를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브랜드 관리도 됐겠죠. 하지만 하지만 창업주가 그렇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벽을 치지 못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기 시작했고 카피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기술적 어려운 것도 없기 때문에 쉽게 카피가 가능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 이익을 다 뺏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을 하는 거 중요한데 독점을 하는 것만큼이나 방벽을 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점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독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넣어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